간다 간다! 아! 예찬수 예찬! 야 리천수! 시작해! 3백분들의 약간 동공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! 우와 잘하셨어! 리천수 2번! 오! 예! 예! 됐다! 됐다! 리천수! 아 오늘 아주 세트 플레이 이촌수 세트 플레이 좋았어요 나했어 나했어 후반에 우홍이랑 영규 형 김 진짜? 어디 뛸래? 그냥 아무데나 수비해도 되고 저 진짜 상관없어 원래 뛰던 자리가 미들리도 원... 원창아! 어어? 창현아 올라가 진짜로 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제가 밑에 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뛸게 아니다! 여기 많이 안 뛰니까 됐지? 태풍이나? 태풍이나 여기 뛰어 나 아파서 못 뛰니까 알아서 해라 거의 10대 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3학년 들어온다고 야 그거 축구하고 가라 매니셔! 자 봐봐 출비할 때 창현아 너 지금 안 되는 헷갈리는 게 뭐야? 너무 이게 거리가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죠? 원광이 누구 잡고 있어? 인 잡고 있어요 3명 있어요 3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3명 있으면 여기는 뭐 한 대만 원광이가 일단 좁혀 버리고 그냥 여기를 여기 하나 벼주고 하자고 선생님 말이 맞는데 이게 쪼가가지고 사이드 거리가 안으로 좁히고 싶은데 한 번에 가면 벌골 때까지 가버렸어 그걸 무서워가지고 간만 살짝 잡아줘 벌을 깨서 하프스피스 받으라고 또 고립됐어 그럼 또 봐봐 또 봐봐 나가면 또 나오면 돼 지금 2대형 지고 있거든? 어? 한 번 전에 좀 뒤집어봐 야 야 오늘 연습이다 우리 축구! 참수! 야! 야 진짜 네 축구할 줄 알아 진짜? 어? 아 설마 때린다고? 아 진짜?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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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돌아가! 왜 이렇게 더 내려 앉았지? 코치님 가운데 있는 어른 씨는 너무 안 뛰시는 건데 압박! 3 3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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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가운데! 가운데! 3 4 1 3 4 4 4 4 4 4 4 4 5 4 5 오? PK? 오케이. 한쪽인가요? 아아. 리바운드. 먼저는 노코리아. 야 우리 거 해야 돼 지금. 와 이게 좋지 그런가. 머리 잘라. 대각선 4위. 여기다. 열어 열어. 올라가세요. 체크 체크. 슬슬. 간다. 형이 나 나왔다. 아이스탄. 야 여기에서 오타야. 야 야 야 야. 저거 롯데 참아해서 봐도 없어야 돼. 죽음 학교 해. 죽음 학교 역사라 죽음 학교라 그래. 짜지 마. 짜지 마. 야 야 이거 왔다. 너 엄청. 예진! 거의 탈출이 안 크고 한 hombre, person이야 좋아해 좋아 빨리 빨리 화가 내 쪽 괜찮죠? 다 contacts 옥상이잖아 오아아아아 와우! 들어간 줄 알았어, 제가 왜? 5분! 괜찮지? 투서 나와도 5분 그럼 뛴다고. 내려가고 빨리빨리! 오! 바람다! 야 하잖아! 어우 못 뛴다 못 뛴다 원광이 형. 사이드로 빨리 빼야 하고 크로스 올려. 어휴 안돼 뒤에 봐야지 뒤에 뒤에 반대봐야지 반대봐야지 반대 봐야지 안 돼 나와야지 나와야지 준비 준비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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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다 됐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어떻게 됐어 마무리해라 마무리해라 안 닿지게 안 닿지게 야 야 정복이랑 연구랑 바꿔줘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무거운 놈 무거워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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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깝이 나이스 형수 태풍 한번 더 가자 태풍으로 나왔다 나왔다 아휴 아휴 오우 좋아 어휴 오우 좋아 부착 부착 후 착 울려 시간을 많이 받았잖아 울려 자 그리고 파이팅 파이팅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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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민혁이 안 와 자 영수 나이스 굿플레이 영수 굿 영규야 나이스 패스 영규 훌 영규 훌 윽 윽 그러다 머리 올려 자 파이팅 해야지 그렇지. 미친수! 미친수! 오케이. 잘했다. 감사합니다. 미친수! 오케이. 감독님, 그렇게 많이 안 뛰시는 것 같으면 땀은 엄청 흘리시네요. 뛰어보니까 힘든 걸 알겠고. 또 마지막 평가전인데 이겨줘서 감사하고. 왜냐하면 후반전 같은 경우는 나도 그렇고 진짜, 진짜도 이렇게. 매매 수치 애매했어요. 분석은 좀 하더라고요. 아닌데 홀벌드 얘가 뺏겨서 먹었어. 자, 기억해봐. 맞죠? 같은 팀이니까 박수 한번 쳐주고. 진짜는 통과됐습니다. 마지막 경기 이겨주셔서 감사하고. 이제는 유니폼도 좀 하고. 팀다운 팀으로 세븐부터 해서 경기를 할 거니까. 다들 관리 잘하고. 오늘 좀 1대1 감독이 깨져서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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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 잘하고 몸갈이 잘해서 다음 게임도. 다음 게임부터 진짜라니까는. 진짜라니까는. 몸갈이 잘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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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89년생. 서른. 갔다가 다시. 왜 꼬세요. 오늘 되게 고생이 많았고. 이제는 평가에는 끝나서. 점차 이제. 높은 팀. K7. K19. K5. 3. 2. 1. 해외로. 나리가. 갈 거니까. 각자. 온갖을 잘해주고. 마음가진도 좀 더. 전보다면서. 선수가. 형수 실을 더 안 한거야. 한 번. 준비해 보자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번. assen수 보조 키수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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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십니까. 아 죄송합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는지는 운동장으로 formed known, thought, 장 warriors, 정권이의 저 집과 caste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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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몇 시일 됐어. 10시일 됐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 영상을 본다면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. 얘들아 수고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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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요? 슬레이트 쳐주세요.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리쳐스! 잘 파 cage 1-3cm 3-3cm 어 근데 과연 000이 늘어 teh fe D F Block chrono Lan 35 rolling 연출 오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